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는 파밍심을 때 2017에서 우리 핫산이신 유대장님과 함께 콩이나 까고 양이나 키울거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들이대지마. 나 여자야. 에이 선신해선 남들여서 나랑 전투하실 분? 어머나 전투민족이시네 나도. 이리와. 왜왜왜. 아냐아냐. 왜왜왜왜. 충성. 됐어. 우선은 콩이나 양을 키운다고 했죠. 우선은 바로 먼저 콩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콩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이 콩바니로 콩을 재배할거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무거워. 아니 콩바니 커터가 존나 크고 아름다움. 응. 그렇다는군? 전봇대에 걸려. 재수없으면. 차선 통과 못하면 끝. 아니 형씨 13미터 서버서 알잖아. 그 고통. 가로등에 걸리고 난리다니었다. 얘가 10미터야. 얘가 10미터급. 10미터급도 그 정도인데 13미터는 오죽하겠음? 그럼요. 알아서 피해서 잘 오세요. 난 이거 끌고 갈테니까. 됐어 됐어. 커터부터 옮겨 이 사람아. 나 콩바니 옮겨야돼. 커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있어. 아니. 이거 이걸로 운반하지마 이걸로. 그래요? 아니 얘. 아니 심중한 차량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 사람아. 알겠습니다. 이걸로 옮겨. 이 양반이. 아이 진짜. 자꾸 나한테 약을 팔려하네. 어? 저번에는 어? 저번에는 지. 저 트레일러를 그냥. 저 있잖아요. 덤프트레일러 두개를 그냥. 어? 딴 데다가 버리지않나 저번에는 픽업트럭을. 물속에 빠트리지않나? 어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번에. 아. 사장님 내려버려. 저거 싫고. 어이없어. 어이없어. 진짜 어이가 없었어. 자. 우선은. 콤바인으로. 옮기도록 하겠습. 옮길건데. 잠깐만. 이거 떼야돼. 떼야돼. 안 떼면은. 안 떼면은. 안 떼. 중고하신다면야 보다. 적극 환영입니다만. 자 우선은. 잘 끌고 오세요. 우리 핫산아. 네. 사고 안칠게요. 아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알겠습니다. 출발. 내가 저런 직원을. 직원이라고 뽑았으니. 이러니 형이. 현실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욕먹는 거야. 굶어죽기 십상. 어? 위대장님이. 뭐 위대장님 집안. 위대장님 집안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맨날 욕먹음. 저 새끼는 일하는 거 보면은. 굶어죽기 십상이래. 맨날 나보고. 그래. 파밍에서 와봐. 와봐서 직접 일해봤더니. 왜 그런 줄 알겠대. 진짜 굶어죽기 십상이야. 천만유로를. 치트로 써서. 썼대요. 근데. 빵머리 남았어. 충력박장기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충력박장기를. 그만리기 최고야. 어? 저기요 저기요. 나무에 꼬라박고 있어. 안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됐어. 가죽아. 아니 저기요. 아 됐다 됐다. 저 연결하고 있어요. 자 120배율로 빨리 시간 맞춰놓고. 갑시다. 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다. 아니 냅도. 여기다 세워놓고. 그럼 나 가서. 트랙터 갖고 올게. 큰 거란 거. 내 거 내가 가져올게. 난 뭐. 어 이 트랙터. 절대 못 맡기겠어. 저번에로. 이 씨. 트랙터. 이상한데 꼬라박았다니까. 여기. 이거. 빨리. 심게 해놓을까. 아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안 들지. 건들지마.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조금이라도 틀리면 망함. 그때는. 내가. 혹시 모름. 빡쳐가지고. 텍사스 전기 스톱. 사진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음. 사장님. 무슨 말씀을. 서퍼하게 하십니까. 리얼 빡쳐서. 리얼 스틸. 어. 리얼 빡쳐서. 제2의 텍사스 전기 스톱. 사진사건을 만나될지 모르니까. 거참 좀 조용히 좀 있으시죠. 아따 이씨. 이 사람 또 시동 안 끄고 나왔네. 어. 기름값 월급에 죄해버릴까봐. 자. 자 여기에 콩이 맺혀있습니다. 우리. 네. 우리 콩이 맺혀있는데. 오늘은 유대장님이랑 저랑. 콩을 깔거에요. 자. 잠시 후에. 콩이. 노. 락해 노. 락해 물. 드러내로 변할수도 있어요. 흐흐흐흐. 어. 하나만 남겨놓으면 진짜.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휴. 진짜. 굶어죽기 십상이야. 자. 잠시 후에. 변하는데. 언제. 언제면 해. iga. 아직. 이거 도대체 언제면 해. 언제면 해. 언제면 하라고. 됐다. 가자. 나이스. 가자 가자. 자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하얀건 하얀건 서얀건 아이 진짜 이 형 진짜 왜 이러냐고 아 진짜 어이없네 자 일단은 이걸 다 알려면 꽤나 걸리기 때문에 4배속에서 뵙시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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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장님 배고파요. 아니 저번에 내가 말했나 유로트럭에서? 윈도우 강제 업데스로 미리 다시 숨겨졌다고. 아 진짜 겁나 끔찍해. 우선 이 콤방에 내려요. 내가 올릴게. 아니 반대로 했어 반대로. 아니 이 사람이 저 뭐하는거야. 쟤 짬뽕시키고 있네. 어우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거야. 트랙털 치우자고. 트랙털 가지고 갖다 버려. 콩을. 오케이. 원하는대로. 어디다 갖다 버릴거야 진짜? 아니 불안하다. 아니 버리지마. 거기까지는 저장구로 가서 버려. 저장구로 가서 던져놓을게. 응. 진짜 저러다 저장구 앞에 버리는거 아니야? 어? 지금 저러다 저장구 앞에 버리는거 아니든지. 불안하다. 어째? 저 양반이 저 트랙터만 만지면 진짜 미쳐 날끼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양이 있습니다. 겁나 불안하네. 저기요 지금 뭐하는거에요? 아니 왜요. 가고 있는데 왜. 아니 어디로 가고 있는거야? 잠깐. 나침반이 고장났어. 아니 잠깐만. 내 콩마이 왜 저렇게 됐지? 나무에 꿇아박혔지? 이거 대체 뭐지? 어? 어떤거요? 내 콩마이 나무에 꿇아박혔음. 안빠져나 안빠져나. 밀러가야돼? 아니 내가 밀게. 알았어. 아이고. 어휴. 아니 어떻게. 아니 잠깐만 씨. 이번에 콤바인 트랙터를 먹어. 아 빠졌다. 이번에 콤바인 트랙터를 먹는줄 알았다 진짜. 잠깐만 씨 또 누가. 아니 잠깐 왜. 아까 내가 설정한건 1배속인데 갑자기 15배속으로 바뀌었지? 이거 랜덤으로 시간만 바뀌는거 아니야? 아니 이상하다. 아니 진짜 컴퓨터에 귀신 씌는거 아님? 아니 무슨. 아직도 씨. 할로윈 아인. 할로윈 지난지가 언젠데? 당시 또 귀신하니까 또 VR생활이 많은구만. 흐흑. 아 그 당시 또 VR도 봤다메. 그 유로톡 찍고 나서. 내가 알고 봤더니 컨저링이라메. 으흐흐흐흐흑. 컨저링. 난 뭐 인시리어스라고. 인시리어스 그거. 그건 줄 알았어. 그냥 그 천내 디즈워시 귀신 나온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발락이 나오더라고. 컨저링이었다메. 형이 발락을 병적으로 싫어하거든. 크흑. 아니 컨저링이었어? 진짜 씨. 와. VR도 저런 낚시를 할 수 있는구나. 조심해야겠어. 앞에서 쓰는 님이 확 키가 나오는데. 오줌질 입고 있어. 이미 울상은 됐고. 오줌은 찌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보는거 들어봤거든. 겁나 웃겼어. 사람들이 입장에선 졸라 웃김. 근데. 본인 입장에선 졸라빡침. 씨. 또 이렇게 웃상지였지 오늘 누기대장씨 아예 오늘 이제 저번에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거 이제 트레일러 저기다 분리해놓는다 어 저번처럼씨 공도 한가운데나 분리시켜놓지 마시고 공도하면 또 지금 또 악마가 생소솔 뻔했는데 참았다 아니 그 흡격료를 지금 깨우실려고 하고 있네 저번 됐어 맘약한 주차 성공 트랙터 이거 어떻게 해놓을까 분리해놔 트랙터는 어떤가 아 저기 초기화시켜서 다 가져와야 돼 가져올거 아니 지금 저번 안에서 흡격료를 깨우실려고 하네 어딨어 어딨어 어 또 트랙터로 저기요 어 씨앗이랑 비료 쌓아놓은 창구에 또 개판쳐놓기만 해봐 그렇게는 씨앗 같고 어 확 진짜 님을 삭제버릴거야 이 세상에서 님은 먼 곳에 오 잠깐만 잠깐만 커터 커터 아우 씨 커터가 분리되었다 미후우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커터야 어 커터 너마저도 날 배신하는거냐 아니 커터야 커터야 아니 콤바인 사용시자 수명좀 깍 아 진짜 아우 저 씨 커터가 진짜 콤바인 수명 깎고있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나 미치게 하고있어 저 커터가 하나님 응? 미안한데 나 일부러 그런게 아닌데 실수로 물에 빠트렸어 잠깐만 보자 아니 아니 겁나 불허한데 아니 저 1% 그런거 아닌데 아니 씨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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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초기화 시켜줘 빨리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씨 어떻게 빠졌는데 어떻게 빠진거지 아니 저기 피검으로 내 유일한 자가용 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어? 수상 시켰어 실수로 아니 진짜 님이 스턴테베이야? 아니 일어버려버린게 아니하니까 저번에 진짜 아니 또 씨 또 시간비 무배속으로 막 바꼈어 바꼈어 아 이상하나 왜 그러지? 진짜 형 안 건드리고 있거든 지금 안 건드렸죠 형도 죽어 죽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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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야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했어 이씨 어? 다리 건너가다가 떨어졌어 실수로 진짜 심히 운전 실력이 의심되는군요 여러분의 이분의 이런 인간이 일종 대역명력까지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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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이 사람이 아니 이 씨 내 픽업을 저렇게 어? 수장 시켜주면 보험면 어떡하라고? 어? 이렇게 수장 시켜주면 뭐하? 어떠자구 어? 초과 시켜줘 하 진짜 어이없네 어이없어 제일 어이없었어 인생 삶에서 제일 어이없었어 저 양반이 또 물에 두 번씩 야빠뜨렸어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곳에 어? 이거 트럭 다시 갖다 놓을게 아 일단 가축가서 가축에서 물 물통이랑 으흠 가축 그거랑 그 다음에 재촉이 트럭 집 앞에 대놓고 다시 탈포 타고 올게 노노노 노노노 일단 이거랑 노더웨건 이거 이거 사줘 아 진짜 하 11번 밭 어 11번 밭에 양 양근임 있지 거기야 어 어 오케이 와 이렇게 달고 40kg 나오네 응 대단하지 이 트랙터가 완벽한 진짜 트랙터는 탱크야 탱크 아 근데 형 이번에 트랙터 때문에 배신감 느꼈다며 아 얘기하지마 그거 아 아 아니 형 진짜 아니 나 진짜 개 웃은게 아니 저런 빠짓도 저런 빠짓이 있나 라고 생각했어 아니 진짜 심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 당했냐면은 응 내가 트랙터 이런거 산다고 비싼거 막 200만 유로 들여갖고 다 사놨는데 응 17만 유로 하나 내 배신이 나겠어 아니 설마 내가 어 아니 사료 트레일러를 싣고 가는데 사료 뒤에 트레일러를 싣는데 애가 엔진이 돌아가는가 뭔가 그 RPM이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래갖고 설마 이거 쟁기 뒤에 쟁기도 실리나 하고 쟁기를 달아봤는데 달려 심지어 밭도 달려 게다가 트랙터는 20킬로밖에 안 났는데 트럭은 26킬로가 남아 아 아 아니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저거 뭐지 폭삼아 파종기도 갈 수 달 수 있나 하고 달았거든 달려 심지어 밭도 갈 수 있어 또 그것도 심을 수 있어 진짜 울고 싶더라 야 못할라고 못할라고 200만 유로 들어갖고 트랙터 다 사놨지 이러고 진짜 어이없네 여기 양목장대 다 분리시켜놓을게 어 일단 양 0마리 10마리를 실었어요 어깨를 열어보니까 양 10마리가 있는데 어 우리 흑염소는 없네요 흑 아이아이아잇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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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또 전복할 뻔했어 세게 훌리다 시켜놨어 화기 역시 양이 키우기 참 쉬고 없지 양 뭐 목처만 주면 다 알아서 잘 처먹다고 우리 흑양인데 흑양 흑양 하얀 양 흑양 누런 양 없음? 어? 흰 소, 검은 소, 누런 소 다 있는데 얘는 누런.. 누런 양 없음? 있구나 머리는 머리만 검은 양 있음 얘들은 잘 크네 왜 양들 양들 원래 이렇게 사람 들어오면 양.. 뭐.. 몸통 박치기 하는데 무슨 피카츄임? 포켓몬이? 무슨 몽두박질하게? 맨날? 아니요 우선은 이 노드웨건으로 으흠 노드웨건으로 재촉이랑 연결하세요 네 연결하셨어요 그 다음 아야야야야 잠깐만 잠깐잠깐만 다시 한번 자 그 다음 아니 아니 잠깐만 얘 왜 왜 아 아 왜이래 정신 됐어 닫았어 아이 야 닫아줘 아니 왜 제각각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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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여기서 하는 방법 아시겠죠 대충 이 게임 좀 해보셨다면 대충 아시죠 이 게임 좀 해보셨다면 으흠 잘라? 잘라서 이렇게 하고 다 되죠 으흠 이렇게 구슬 또 키워놓으셨네 우리 사장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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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시면 됨 으흠 어때요 참 쉽죠 알겠습니다 심지어 안에 실리고 있어 어 얼마나 편해 주변풀 다 잘라와라 이거지 응 이 동네에 있는 풀이나 풀은 다 잘라와 근데 단 남기면 안 돼 알겠습니다 내주세요 으응 어떻게 일하는지 아셨죠 네 전 물이나 떠야겠습니다 물이나 월더 물이유? 네 월더나 떠가겠습니다 물이나 안돼 안돼 물이 됐으 일본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우선은 저는 물 뜨러 갑니다 이 양 양 놈들이 물이 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우리 양 놈들이 문제야 응? 양 놈들이 이제 물을 많이 먹어요 양으로 키를 만들면 양키 하 노잼 뉴우 뉴욕에서 양키를 만들면 뉴욕 양키 아니 뭐야 내가 왜 웃는다 생각함? 어이가 없어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우선 물부터 채우도록 합시다 에이 저기 잠깐 물 어디다 채우는거냐? 빠덜? 망했네 헐 헐 헐 유대장님이 무서워하시는 아버지가 일어나시대요 X됐네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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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씨는 몸조의하고 있어 일단 몸조의하고 있어 하필이면 이럴때 이런일이 생기냐? 아이고 무시어 아이고 무시어 일단 유대장님은 조용하고 계시네요 자 일단 우리 하스 유대장님이 하스하는 아버지가 일어나신 상황에서도 어 아무 없이 풀을 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아이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어 아버지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어 쿵하는 상황에서도 그러시네요 어 저기요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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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만 내려요 안내려? 안내려요? 안내려 지금 뭐예요? 아 저기요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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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 안드신다 저기요 내려요 일단 님은 뭔조리하고 계세요 네 왜 살아는 계셔요 지금 아 살아있다 제가 어디 화장실에 가신 것 같거든 잠시만 일단 먹이를 내가 알아줄테니까 몸질이 다 됨 난 진짜 목 날라갈 수 있어 먹이지만 내가 먹이 될 것 같아 지금 새벽 6시에도 몰콤하는 그런 느낌이 참 허시기하네 엄마 나 계셔서 나 박아줄 사람이 없어 응 알쓰 일단 좀 이따 봅시다 잠시만 기다리십쇼 와 진짜 무서워 죽겠다 일단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만 해놓죠 아 지금 계속 방송 진행하기에는 아예 영상을 찍기엔 좀 뭔가 좀 네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정도까지는 캐고 자 양한테 먹이를 주도록 합시다 어 이정도면은 충분할겁니다 아마도 아까 물 채우는거 봤는데 저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했는데 먹이 한번 주는거 보고 부족하면 더 주고 아니면 아닌거고 아따 길들하게 등기 좁아줬겠네 아따 길들하게 등기 좁아줬겠네 아따 길들하게 등기 좁아줬겠네 일단 양은 이거 풀때기만 먹이면은 잘 아주 아주 알아서 잘 먹어요 자 이렇게 말이죠 뭐 당분간 이렇게만 풀만 깎아도 뭐 지장은 없더라구요 저기에 이제 예비용 테이터 하나 박아두고 그러면 될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고 이차은 그냥 아까 그 농장으로 복귀하고 저 저 트랙터만 어 여기 농장에 매껴도록 합시다 자 뭐 우선은 우리 흑염룡이 한 하나 둘 셋 세발씩 해내네 여기 하얀 염룡이 어 백염룡이 하나 둘 한..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마리고 우리 갈렴룡이 하나 둘 두마리되네요 아무튼 일단 양은 이정도만 해놓고 제가 양같은 경우에 차후에 또 제가 추가하도록 할거니깐 뭐 차후 영상에서는 많은 양과 양털이 담겨져 양켈팔 아 양털팔레트가 있을거에요 자 뭐 일단 유대장님도 아크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슬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자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뿅